안녕하세요. 네? 어? 왜요? 아 이건 홍시스토리. 되게 기습공개. 왜요? 갑자기 진짜 기습지 못하고 계시네? 밥 먹고, 밥 먹고 들어왔어요. 고기 파티, 고기 파티. 네. 후배들. 이제 신호랑 민기랑 이제 도연이랑 유연이 줄 거 하나씩 샀어요. 이건 주환이 형이 줬어요. 먹으라. 얘들도 호주가 성고기가 싸가지고 그래도 쉴 때 먹을 수 있을 거 같아서 네, 샀습니다. 주환이 형이 후배를 잘 챙겨. 주환이 형 취미 뭐? 먹는 거 끝났죠? 예전에, 예전에. 예전에 먹기. 지금도 싫은 먹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요. 지금 공식적으로 라면 안 먹기로 계속 지금 저는 먹어요. 유혹하고 있어요. 오늘은 먹을 거지만 공약을 최대한 지키려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. 냄새. 유혹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먹게만 저는 그걸 버튼해야죠. 방에서 방에서 잘 쉬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냥 잘 쉬고 잘 먹고 야구하는데 잘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다른 건 특별히 없는 거 같아요. 잠자는 거 서로 좋아하고 지금 잠잠이야. 취미가 잠잠이어서 손 사진이 화제입니다. 아 근데 수영아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? 지금 와 이거 나오면 이게 제가 그 공황사진 그때 기자님한테 찍히게 되긴 했는데요. 이게 장갑을 이번에 빨간색으로 바뀌어서 잠깐 쓰고 있었는데 후니언에게 이제 연습하면 이렇게 이렇게 손을 안 씻는 건 아니고 이게 이영돼서 잘 안 씻어지더라고요. 장갑이 봉숭아 부디라기 손바닥 부디라기 이렇게 돼 버려가지고 어떻게 그냥 좋게 맞으셨으면 좋겠네요. 어 저는 PT를 이제 스컷이 할 수 있어서 가게 됐던 거였는데 순발력 강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잘 만들어주셨던 PT 데뷔 선생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. 네 네 웨이트 힘을 좀 키우려고 저는 웨이트 쪽으로만 스웨이 같은 경우는 프로 3년차고 제가 올해 프로 13년차가 됐는데 그래도 신입 때부터 제가 실은 눈메이트를 거의 계속 같이 쓰고 있거든요. 어떻게 보면 뭐 여자친구로 해도 어떻게 보면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거의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좋은 의미에서 번호도 또 51번으로 이렇게 바꾸게 됐으니까 올 시즌에 좋은 의미로 잘 할 거라 믿고 지금처럼 이렇게 네 묵묵하게 열심히 하다보니 좋은 재능을 갖고 있으니까 잘 할 거라 믿습니다. 네 짧게 3알 한 번 더 갑시다. 하.. 3알 짧게 3알? 응 3알 파이팅! 작년에도 정말 많이 응원해 주셨지만 조금 더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스프링 캠프 기업을 잘 만들어가지고 올 시즌에 결과로 마지막에 올 수 있도록 네 꼭 보답하겠습니다.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올해는 어떻게 추전 한 번 해볼 수 있도록 네 하는 건 아니지만 아직 네 노력할 수 있을게 잘해 보겠습니다. 너무 많이 해주세요. 파이팅! 파이팅?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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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